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승을 하고 과거 이재명이 선언했던 대로 현재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서 정치권에서는 기가 막힌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현재 민주당의 모습은 우리나라 30년 정당사에서 처음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혀를 차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기가 막힌 현상 중에 하나는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 도전도 아니고 당대표 연임 추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 정당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이재명의 당대표로 연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민주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으며 민주정당이라는 곳에서 단 한 명이 일극체제로 당을 이끄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묘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이라든가 친명계들에게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들이 이번 21대 총선에서 전부 다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 공천과정에서 전부 다 모가지가 날아갔기 때문이며 가장 대표적으로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었던 이원욱이라든가 김종민이라든가 이낙연이라든가 이런 이들은 탈당을 했으며 당내에서 쓴소리를 했었던 박영진 의원과 같은 이들은 이번 공천에서 노골적으로 목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비판은커녕 당대표직에 도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반역이라는 분위기이며 이재명과 경쟁하는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아무튼 원래 민주당의 분위기였다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기저기에서 한마디씩 쏟아져야 정상인데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황이고 홍의병들만 신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원내대표 역시도 친명 중에 친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박찬대가 단독으로 출마해가지고 박찬대 역시도 이재명과 같이 경쟁이 지금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이며 실제로 민주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박찬대 말고도 서영규라든가 김민석이라든가 김성환 한병도 의원 등이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도전의지를 보였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갑자기 한 명씩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 발씩 뒤로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이 박찬대를 지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고 실제로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원내대표의 박찬대가 어떤가라는 말이 나오자 크게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모습을 본 민주당 의원들은 원내대표 출마하는 것을 접었다라는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모습은 당연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고 이재명의 당대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통 선거에서 이 정도로 크게 이긴 정당이라면 다양한 의원들이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내고 건전한 경쟁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사실상 원내대표를 박찬대로 낙점을 하니까 원내대표를 노렸던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기면서 불출마를 선언을 하는 것은 당연히 비정상이고 이거는 사실상 당대표로 추대된 사람이 2인자를 지명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현재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 정당에서 일어나는 모습이 아니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일어나는 모습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민주당은 거수기 정당이라는 말을 들어도 과하지 않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존중을 받아야 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다양성인데 그런 정당에서 지금 만장일치라든가 추대라든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 이걸 아무런 꺼리끔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과연 이런 당에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는 것이 이게 가당키나 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정당사에서 처음 보는 장면은 국회의장의 선출 과정인데 현재 국회의장의 선출 과정을 보면은 그동안의 전례라든가 전통을 모두 다 파괴하고 있고 통상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내 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왔습니다. 그리고 최다선 의원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호 조정 작업을 거쳐가지고 형식적으로 경선이라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21대 국회에서는 6선인 박병석 의원이 전반기 의장을 맡았고 5선 중에서 연장자인 김진표 의원이 후반기 의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의장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정치적 중립이고 실제로 이 때문에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당적도 없으며 이 말의 의미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것들을 잘 취합을 해가지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국회의 운영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국회의장을 맡았던 이들이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은 적어도 눈치를 보는 모습이라도 보였고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지키는 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듯한 모습이라도 보였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것이 없으며 이번에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정치적인 중립은 없다라는 것이며 자신들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에는 정치적인 중립은 개나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국회를 운영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번 정권을 적으로 돌리고 행정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국회 운영을 할 것이라는 이러한 선전포고를 대놓고 하고 있는데 살다 살다 국회의장이 정치적 중립을 내팽개치겠다는 얘기는 우리 정당사에서 처음 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국회의장에 도전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고 실제로 국회 운영을 원활하기 위한 심판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당의 당원들이 국회의장의 인사를 좌지우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다 독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을 전부 다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은 이제 국회에서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로 살다 살다 이러한 정당은 처음 본다라는 생각이 되며 그리고 더욱더 골때린 것은 이런 식으로 정당을 장악을 하고 국회를 장악한 이들이 현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정의를 하고 이번 정권에 반민주의 항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민주 투사인 척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은 기가 막힌다는 생각이 들며 우리 국민들은 투표 한 번 잘못한 대가로 민주 없는 민주당에서 만들어가는 민주주의 국가를 앞으로 4년간 지켜보게 될 것이며 22대 국회는 아마 우리 정당 사회에 최악의 흑역사로 기록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